오늘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냐면 제가 아프리카TV에서 전체 1등이래요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1등이다 축하하나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8월 아니면 9월에 1등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드렸는데 약속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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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상 받자 라고 해주시는데 받고는 싶은데 사고를 또 언제 칠지 몰라가지고 고맙습니다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어있네 나는 욕심이 많아요 나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 여기서 안 멈춥니다 절대 이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살아면 되라 멈출 때가 있긴 하겠죠 받은 만큼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지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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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하고 쫙 빠진 몸매야 난 토끼에요 날씬하고 쫙 빠진 몸매야 나는 토끼에요 어우 깡충깡충 깡충 오 오 오 종기뱀공어 아 씨고 아 종기뱀공어 종기뱀공어 나 최고답박 식기살기로 방송을 해서 랭킹 1등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 아 랭킹 1등을해도 콧물이 빠지진 않네 시이블레 시을 자 아 허리 아파 어 누나 윙박이랑 만나면 반갑다고 아니 형님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보라고 놀리시지만 이거 그 똥싸고 똥닦은 그 나시 아닙니다 우리집에 나시가 몇개가 있는줄 아세요 형님들 이 나시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누발란스 라고만 안 써있는거지 이거 똥닦은 그 나시 아닙니다 아씨 아씨 윽박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집 때려보실께요 아니야 아아 아니야 어, 근데 이 집 때려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 나의 복음자리가 되어있던 친구예요 뽀뽀뽀뽀보았 아프리카 대회 기저이 최고 낙박 아프리카 대회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여러분한테 경례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NG 시청자 여러분께 경례 아프리카 알겠습니다 최구다! 와! 정답! 여러분들 덕분에 별 볼일 없는 제가 바로 랭킹 1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소리받고 빤스질러! 아 잠깐 군대에서는 이런 거 안하는데 어 잠시만요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앞으로도 육박이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유명 BJ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나를 금방 떨어뜨릴 수 있으시지만 그분들께서 지금 랭킹 제도도 변경이 되고 저한테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1등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지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 저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J분들 화이팅! 아프리카 시청자 분들 유튜브 시청자 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이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밤 빠바밤 나 랭킹 1등 했어요 랭킹 1등 했어요 방구 이야 방구 잘 나오지 어 방구 잘 나오지 오케이 형님 여러분들 박사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